팝 dramatic music ot 청취 youth 이름도를 데이깔리겠다 그 backup 전달 했는데 누구한테요 짜잔 저희 집 개목걸이에요. 후들, 살살. 지우 씨 혹시 제 주인님이 되주시면 안 될까요? 그 사람 좋아요, 싫어요, 귀여워요. 정 대리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 솔직히 잘 몰라요. 근데 제가 무슨 짓이면 빨리 배우긴 하거든요. 동료나 파트너 말고 연애할래요? 너무 예뻐요, 지우 씨. 그럼 밟아 드릴까요? 지우 씨. 너무 예뻐요. 그 양이 일곱이되고 있어요. 뭐 사는 거에요? 아.. 과연 얘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잠이 전가지고 마세요. 그 양이 일곱이네요. 그리고 그 양이 일곱이네요. 또 양이 일곱이네요.